자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좀 해주셔서 앞으로의 좋은 수익 좀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 살짝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세 추세는 하락인 상황입니다. 자 국내 시장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ls 머트리얼즈는 큰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고 지지선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 정말 잘 지지해주면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주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ls 머트리얼즈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익보게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대응 전략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에스바이오메딕스, HLB나 신성 델타테크, 엔캠, ls 머트리얼즈 같은 다양한 종목들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대응 전략 등 무료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들 보면서 좋은 수익,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이 ls 머트리얼즈는 지지라인을 뚫고 하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든든한 매수세, 매수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매물대로 정말 두터운 구간은 맞지만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연기금이 꾸준히 23,35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연기금 어떤 기관이에요? 연기금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는 투자는 손실이 보기 힘들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연기금이 이 ls 머트리얼즈의 23,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이 민테크, 민테크가 또 ls 머트리얼즈와 연관성이 많은 회사거든요. 이 민테크가 상장을 할 건데 이번에 상장하면서 민테크의 변동성 굉장히 커질 거고 동시에 ls 머트리얼즈의 수익구간 분명히 한번 줄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다음 구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수하셔서 첫 번째 수익구간은 제가 29,000원과 30,000원 선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1차 수익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30%의 정도 물량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ls 머트리얼즈가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업의 전망,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회사이다.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이번에 어떤 게 나왔어요? ls 머트리얼즈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대규모 전력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국내 최초 개발 타이틀인데 세계에서도 무려 세 번째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이 키워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0.1초 만에 메가와트급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또 독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이 대규모의 전력망 도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도 지금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공급 전력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뒷받침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주고 있고요. 전력 관련 주 무조건 제가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어서 상승해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 ls 머트리얼즈는 더욱더 2차전지 시장과 그리고 ai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쪽 수급이 존재하는 이상 이 전력 관련 주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고 ls 머트리얼즈 역시나 다양한 섹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fta 무관세가 적용이 돼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다시 상승 국면을 보여줄 것이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ls 머트리얼즈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냐 입발린 소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때는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msci 관련 편입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됐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수급 끊기면서 ls 머트리얼즈 큰 하락 한번 나올 것이다. msci 관련 이슈도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큰 하락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빨리 매도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보여드릴까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주주님들에게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감사 인사도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어떻게 됐나요? 고점 대기 마이너스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급락 하락이 나와줬다. 주주님들 이번엔 손실을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저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때 분명 하락할 것이라고 진짜로 말씀을 꼭 드려요. 절대로 입에 발린 소리로 ls머트리얼즈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비전도 좋고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반등 시점마다 ls머트리얼즈 큰 상승 나오는 시점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 개인 채널에 분명 오른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꾸준히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구독하시고 이번에 좋은 수익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ls머트리얼즈 나는 주식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테크 있죠. 민테크와 ls머트리얼즈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UC 울트라 커페스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업무 제휴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은 회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기사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국내 올해 2차전지 사업에 무려 1조 2천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시를 내렸어요. 울트라 커페스터, ls머트리얼즈의 이 울트라 커페스터 도 아주 전형적인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주주님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번에 ls머트리얼즈 또 구자은 회장이 열심히 인터베토리에 참관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주님들에게 환기를 시켜주었다라는 겁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에서 손실 보는 거 사실 저는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꼭 좋은 매수타이밍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영상들 많이 보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이 매집주 그리고 히든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요즘 시행세 인기가 굉장히 많은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 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